녹화 시작하겠습니다 51급 숏 히후님의 데리부스터를 시작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슈퍼 심플한데요 허허허 숏 히후 어? 스흐님? 스흐님의 데리부스터 시작할게요 스흐로 읽어야지 스흐님 네 할게요 삼백개네 어우 수확이래 극혐 갑시다 토마스 파이크 아 굿마스님 파이크 나오셨네 플라 플래시 최신장 포천 액트 스파클링 스파클링 어이 신경부스터 미쳤어요 5만 달러 5만 달러 5만 달러 5만 달러 또 지나갔고 5만 달러 5만 달러 5만 달러 5만 달러 5만 달러 6만 달러 이야 부계정의 50대 50만큼 좋은게 또 없는데 릭채더복도 먹었구요 오늘 확실히 항상 이 약국이 좀 로라스 아래의 바지 많이 모으셨네요 보니까 그쵸 오우 리사 신발까지 소리없는 비명 나왔습니다 리사 신발 이렇게 아래 플래시 템창을 보면요 음 하나도 안깠어 이분 계속 모아놓은건가 봐 맡길라고 이야 부계정의시래요 굉장하시네 이글거 카인부스터 항상 이거깔때마다 저맥이 기대야지 쉽진 않지만 아 드랩밖에 템 없어요 드랩슬러는 어디지 헐 언제 이렇게 모아놓으셨대 대박 쩐다 어 뭐야 이거 일반 부스터 아니야 헐 6킥 까는데 유니크 하나에 레오 2개네 룰라드 낙뢰 구레어링 파랑은 이야 공목이 나오네요 쩐다 이계정 축현데 대박 잘 뜬다 근데 와 미쳤다 파랑 공목 본캐도 없어요 여기 나왔네요 어떻게 아 눈물난다 축비 투링 평타 투링 축비 포링 신빛 쿨가블링 아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베이집 부스터 100개 갑니다 어디 링만 나오네 골라 쓰세요 성강 뭐야 이거 성강 포링이네 아 새로 개점했어요 액세서리도 합니다 잘 나가요 파워체인 가득 파워체인 신레어링에다가 린 시아무다 축하드려요 린 시아무 레어는 참 잘 나오네 윌라드 시아무도 나왔고 어우 괜찮은 것 같아 윌라드 시아무 50대 50은 이야 샬롯 장갑 나왔습니다 물의 아몬이 7초간 이속 10% 감소시키는 거 축하드려요 꿀린이 나왔네 리체 리팩션 불안한데 뭔가 무난하게 지나갔네 유니클 부스터는 휴톤 신발 나왔습니다 서든어퍼 기정 확률 9% 휴톤을 하신다면 괜찮겠죠 유니클은 TN불부 지나가고 싱글 부스터 57개 개봉합시다 브루스 채더버 마르르 레어버 평차 투링 나왔네요 세밋 어림없군 레이트 평타 포링 다행이라고 하시네요 레어버 레어버 부스터는 단죄의 추궁 붙은 제킬 거 엑셀은 아무 데서나 나와요 뜬금없이 얼굴 그려진 부스터 아니면 나옵니다 하늘님이 점지 점지 해 주셔야 나옵니다 엑셀은 들어 안 나와 아니 이건 게이 같은 메시모가 허리케인 메시모 데드맨 빅스틱 이거 그거 아니에요 데드맨 풀감링 어 나는 이거 되게 좋던데 저는 이걸로 드롭템 쓰고 있어요 데드맨은 되게 유용해요 이거 난 적었어 난전때 저거 하나 딱 찍어놓으면 쿨감이 생각보다 괜찮아 거의 다 깠네요 이제 이거 200만 달러로 뭐 하실래요 군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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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성 또 까실래요 오엠이요 알겠습니다 아 오엠이 낫나 보통 템 없을때는 블루부스터가 더 낫지 않아요 오엠은 떠봐야 구레어만 나와가지고 이게 애매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오엠 까구요 오엠 가겠습니다 야 어느새 백분모였네요 반갑습니다 추천 제작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새벽에 추천 감사합니다 새벽에 그 아비규환 속에서 추천을 눌러주셨군요 레인저님 자 여러분 제가 굉장한 일을 겪었습니다 158점이 까졌어요 한 번에 8.6.12점 올라가다가 158점이 한 번에 날라갔습니다 건의 게시판에 올렸어요 매칭 페널티 좀 개선해달라고 추천 버튼 한 번 뭐야 오사 오사 한 번만 보내주세요 이거 예 추천 화력 좀 예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까지 까이긴 하지 말자 어 이거 한 번만 하자 감사합니다 이거 매칭 몇 분이었지 모르겠어 됐어 312점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그분의 RP가 내 RP가 됐나보다 그분이 내 거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걸 추천 좀 해주세요 이거 갈게요 이거 갈게요 팀 랭포 3600 적 랭포 2600 제 랭포 4000 이긴 사람은 거의 2티어 상승했죠 그 300 넘게 받으신 분은 3티어 올라갔네요 한 번에 한 게임 이겨가지고 3티어 올라가는 게임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올라가는 것도 맥스를 좀 두고 내려가는 것도 맥스를 좀 뒀으면 좋겠어 외진 여행 왜 졌냐고 하면은 노 코멘트 하겠어 난 좀 슬픈 일이 있었죠 많이 이것 때문에 못 가나 선택형 못 갈까요 군성님 레어랑 유니크 네 오엔부터 할까요 말씀하세요 자신 있으세요? 이거 드렉슬러 각인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 드렉슬러 각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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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 내가 웬만한 하드게이들 다 마인드를 알고 있지 방법만 4번 먹었다고요? 합성으로요? 그럼 이제 나올 때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나는 무난하게 그냥 다른 유니크 뽑으라고 추천하고 싶어 다른 직업군 드렉슬러 말고 하나의 캐릭터를 더 개척하는 게 어때요 이 부계정에 도전할 거예요 다른 캐릭터를 개척하는 게 어때 드렉슬러 밴대면 어떡할 거야 뺏기거나 어떻게 해 아 밴대면 강정한데 밴대면 강정한데 도전해요 그럼? 아하하 아하 대박 웃기네 미야? 미야 거 갑니까? 미야? 오케이 오케이 미야 갑니다 미야 갈게요 미야 갑니다 가자 아 미야 158초 깎인 거 생각난다 으아아아아아 으 으 으 잠깐만 으 솜 몇 개냐 이거 두 개 늘어나네 아하 내 158초 미야 였어 이거 아 미야였다고 이거 저거 158위에 몇 경을 짓고 제가 한 판을 더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사이퍼즈가 7점의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플러스 7을 한 판 했을 때 또 7점 줬어. 아 이 거지 새끼들 진짜. 한 삼이야. 1322. 16판이거든요. 저거 한 판이 안 돼. 아아! 아! 아, 안 돼. 어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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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3. 2. 2. 3. 2. 2. 1. 1. 2. 1. 2. 구성님 빨리 고마워하세요 이거 드렉슬러 걸로 깠어봐 드렉슬러 박목유니크 또 나왔어 빨리 고마워요 안고마워요 아 진짜야 드렉슬러 박목유니크 나왔다니까 이거 깠으면 벤타 또 나가는거야 그러면 그니까 왜 158의 미아를 고르셔가지고 왜 158 미아를 골랐어요 아 아 머리야 158 미아를 골라갖고 이렇게 고생하셔 아 아 아 트롤을 위해세 체제야 트롤을 위해선 아 아 트롤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 때까지 아 아 예스 빰빰빰 공개해도 없어요? 허리에니크 좋아요 아 C컵의 신 타냐시어 저에게 컵의 가오를 내려주소서 아 타냐 대박인 것 같아 진짜 쩔지 않아요 이거? 대박이야 아 이거 봐 어떡할 거야 이거 아 타냐 신이시용 저에게 가오를 내려주소서 D 이상이에요 원래 C 이상이신 분들은 다 C의 가오까지 한 번에 다 내려줄 수 있으세요 응 가능하세요 아 타냐랑 물풍선 놀이 하고 싶다 아 나오지마 재수없어 가만히 있어 합성비 남겨야 돼요? 얼마나 하길까요? 한 20.. 20만.. 20만원? 얼마 남겨요? 50? 30 30 30으로 쿨 30 30 다 써야죠 아 템창 템창이 급습 템창이 나한테 압박을 넣고 있어 개수작 부리지 말라고 으으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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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58번 클릭하면 될라나? 아 나 158 어떻게 해 내 주민등록번호랑 지금 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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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숫자가 하나 더 머릿속에 각인될라 그래 158 비치겠네 08 7 0 4 0 0 8 7인데 나 이거 군번을 평소에 말할 일이 없는데 내가 10년도에 전역했다고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어 근데도 안 잊혀지는데 이 158은 한 10년 갈 것 같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미쳐버리네 간다며 간다며 연락 오면 안되죠 저한테 오면 다 찢어발길 기세인데 오면 답장 보낼거에요 158이라고 아님 158번 압정 보내둔 나 공약 공약 지킬게 간다며 만약에 부르잖아요 그냥 만약에 부르면은 158 저거 프린트해서 갈게 프린트해서 들고 갈게 이거 보라고 개음새끼들 아 1인 시위한다 진짜 콜라 다 팔아보려구요? 스피드업은요? 스피드업도 필요없어요? 아 진짜요? 왜 필요없지? 개이에요 아 팔게요 그럼 흰거 팔았어요 맘에 들어요? 백개 백개 먼저 갈게요 뭔가 죽 토마스 채더벅 나왔는데 저분 토마스 되게 잘하거든요 오 림 머리 가시방패 지속시간 30% 아 이거 158개 깔걸 한번에 아닌가? 그럼 개망했을라 이글 스파클링 남은걸 더 사서 158해요? 뭐 게이지 탑니다 그냥 안될거 같은데 158개 158개 아 개많어 저거 뭐지? 우리 사람 많이 모였는데 이거 하고 잠깐 재밌는거 하나 할까요? 미니게임으로? 멘탈도 좀 나갔는데 재밌는거 하나 하고 사이퍼즈 할까? 여러분 혹시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고 아세요? 공포게임? 사람 많은데 내가 좀 겁쟁이에요 겁쟁인데 사람이 많으면 좀 덜 무서울거 같애 같이 좀 할래? 네 그거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리게 너님들 이제 심심할때 가끔 킬링 히트 엿 먹었으면 좋을때 그 동영상 보면서 웃으시면 돼요 하하 저놈 보라고 또 개쫄랐다고 사퍼나 하라고요? 옥이 생기는데? 나는 그걸 해야겠어 그걸 하고 사이퍼즈를 해야겠어 오늘 그걸 할거야 이거 끝나고 그거 잠깐 해봐 얼마 못해요 한 30분밖에 못해 2, 30분 하고 지려가지고 끌거에요 아마 새벽에는 내가 못해요 집에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진짜 하면은 락스프릿이 발동해갖고 참을 수가 없어요 네 금방 지려서 끌테니까 걱정마세요 더 못사겠다 이거 템 창이 부족해요 템이 부족해 안돼 네 뭘 갈아치워야돼 없애든가 그냥 일단 한 80개 감 합성력 줄이라고요? 어 뭐야 이거 님 이거 나왔어요 용맥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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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오나? 하드 스킨 엑셀레이션 아드레나린 2 비룡 이펙트 끝 안 나왔네 별거 없네 티엔드 할 수 있을지 좀만 더 하네 원래 치명키만 있으면은 템은 풀템 아니에요? 유니크 어들라는 백만 달러당 한 개 정도가 평균이에요 벤저 쳐다보 벤저 쳐다보 매치 어벤저 루아스 아니 트렉슬러 스파클링 트렉 스파클링 있나? 아 없다 왜 없어요 아 강제로 없애야겠다 있네 왜 있는거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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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카만 만들자 됐어 이거 뭐 갈아야되지 아 개놀랐네 어쩔 수 없는 거부 반응 참을 수가 없어 니아꺼 레어 사도 돼요? 언제 갈까요 이거 선택형 아 맞네 똑똑하네 해놔 일단 여기서 유니크 나올지도 모르니까 예 개소리 합성을 유니크로 넣으라고요? 합성을 유니크로 넣으라고요? 안돼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이거 해? 이렇게 해 드렉미아 드렉미아 밖에 안할거야 이거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라지 pasen 샷 샷 샷 샷 샷 샷 자 이제 미아 양쪽에 뭐 있냐? 브루스랑 드니스 있냐? 음 나는 아니야 나는 피터꺼야 상 피터 피터꺼 나올 것 같아 디지털 드니스였네 하여간 쓰레기 게임은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자 한 번 더 이제 브루스인가 브루스 아니면 드니스 한 칸 더 옆으로 제레온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아 야 잘못봤어 잠깐만 뭔가 잘못본 것 같아 지금 어 빨리 없애버려야겠어 뭐야 이 박목은 또 얘도 박목이야 자 오늘부터 트리시를 한 번 해볼까요 트릭시는 치명타가 높아야 돼요 어우 레어 허리도 있구요 치명타가 높아야 돼요 트릭시는 트릭시는 치명타만 높으면 돼요 트릭시는 치명타만 치명타만 높으면 돼요 트릭시는 치명타만 높으면 괜찮아요 트리체는 치명타가 높은데 네? 다 갈라구요? 다 뽑아요 이거? 네 할 예정입니다 다 뽑으라고? 유니크 미아 풀템가?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 자꾸 안 나와 어휴 하나 진짜 이렇게 게이같이 해야 나오는구나 어지간히 해서 안 나오네 샬롯은 좀 아깝지 않나? 뭐 뭐가 할거에요? 유니크 뭐가 할거에요? 골라봐요 여기 중에 아 군성으로 하면 돼요 다 갈라요 그냥? 여기있는거 다? 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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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의 본계정이 혹시 있어요? 군성님? 어휴 좋다 예아 없네 저분 본계정은 다 풀템이에요 군성님 본계정은 다 풀템이야 그냥 알았죠? 저분 본계정은 다 풀템이에요 그니까 우리같은 서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 저분은 지금 유희를 즐기고 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 평소에 서민들의 계정이고 저분이 이미 다 풀템인 본계정이 하나 있어 하나가 있고 지금 이걸 또 하는거야 지금 어 저분은 삼성가야 삼성가 우리는 이제 그냥 주스 떡볶이 같은거 하나씩 가끔 사먹는 서민이고 저분은 이제 루꼬랑데 비욘세 뭐시키 막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요리를 드시는 그런 그런 분이에요 우린 범접할 수 없는 아아악 나왔어 개인들 요거들 축하합니다 이제 미아까 남아있나? 있긴 있네 그래도 아니 어? 너 안한다고 너 안한다고 나 안한다고 예 어 너 안한다고 1윤희 미아 4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야 망했어 이거 넣어야돼 향갑 합성할때가 아니라고요? 뭐해야돼요 그러면? 나 나 나 뭐해야돼? 그럼요 내칭이 안돼요? 까불지 말고 얌전히 기다리세요 이런 꼴 나기 싫으면 까불지 말고 얌전히 기다리세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미안해 하하하하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왜이렇게 하하하하 아 미친 게임 에이시 까졌어요? 아 동지네 이리로와요 안아줄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개슬프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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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포킹 사이퍼스... 공유니카 다 뽑아 놓을까? 그냥... 뭐냐? 공유니 뽑는다니까... 이 센스님! 별부서 C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읽었어요 한번... 주시길래... 고맙습니다! 땡큐! 래니큐! 아! 제가! 엑셀레이션이 없는 군성님을 위해서 이 유니클을 뽑았어요! 래니클! 예! 이거 이거 쓰셔야겠네 이거 공모 갈아버리죠 우리 래니클! 난 이제 이게 한계에요 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계속하다가는 주화를 다 갖다 쳐박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적당히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천천히 또... 천천히 만드시죠 또 난 힘이 다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김에 24만원이나 더 써버리죠 마지막 개수작이나 부리고 마지막 개수작이나 부리고 마지막 개수작이나 부리고 아 녹화 종료할게요 츄팔 던지는 스휘님의 대립 부스터 뿅!